한국사의 이해학습 김범석입니다. 한국사의 이해학습, 우리나라 역사를 석기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학습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첫 시간, 첫 제1강은 석기시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이번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5천 년, 반만 년 유구한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대비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한국사의 이해학습, 저와 함께 한번 여행을 떠나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제1강. 첫 번째로 선사시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한자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먼저 선자에다 역사사자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역사는 글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앞전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선사시대는 보통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또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 순으로 쭉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석기시대의 구분은 19세기 전반에 덴마크의 역사학자죠. 톰 젠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석기시대 분류가 시작이 되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유럽 제국주의, 각 나라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약탈했던 그러한 유물들이 많죠. 그러한 유물들을 무분별하게 나열하다 보니까 어떤 시세적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은 학자, 톰 젠이라는 학자가 직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시대를 분류를 하는 그런 법을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석기시대의 구분은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데 많은 어떤 처음 시작을 밝혀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선사시대. 구석기시대부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석기시대 나오네요. 구석기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70만 년, 정말로 아득히 먼 그런 기간이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상사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천 년 유구간 적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70만 년이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겠죠. 약 60에서 40만 전으로 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먼 기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 석기시대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때 당시에는 석기, 즉 돌로 만든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때는 원시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석기의 사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구석기시대는 이 석기의 제작, 이런 사용에 따라서 워낙에 70만 년에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석기 시대인데 워낙에 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눈다. 굳이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시대에 따라서 석기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발달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도구라고 그랬죠? 그 도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뗀석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뗀석기라는 건 무엇일까요? 석기, 도구를 깨트려서 뗐다, 띄워졌다, 깨트리면 그런 것이 바로 뗀석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먹, 도끼, 찢개, 밀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주먹, 도끼는 도끼 대 그 모양이 마치 주먹만하다, 크기가. 그래서 주먹, 도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찢개, 밀개 이런 것들은 동물들을 사용할 때 쓰는 무기죠. 동물을 잡아서 또 동물들의 어떤 살가족을 벗기고 또 저밀고 그런 용도로 쓰여있던 것이 바로 주먹, 도끼, 찢개 등이 있었다. 그리고 잔석기가 나오네요. 잔석기는 바로 주먹, 도끼를 사용했던 것보다 조금 더 뒤에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중기 또는 후기에 많이 사용했던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배, 찢개, 돌, 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승배, 찢개 같은 경우는 기자라는 창 같은 데다가 아주 날카로운 돌쪽 같은 걸 묶어서 사냥해, 사용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승배, 찢개가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의 주거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석기 시대 때의 주거생활은 이때 당시에는 원시시대니까 하다보니까 어떤 문화적, 경제적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주로 동굴이나 또는 야외 또는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거주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막집이 매우 중요하죠. 막집, 우리 막춤치듯이 그냥 집을 막대는 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바람,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영하 20도로 떨어진다 이런 물론 석기 시대 때는 빙하기가 있었죠. 이럴 때 몸을 운돌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가 바로 동굴이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때의 유물을 발견하는 데 보면 주로 동굴에서 많은 유적이 발견이 되기도 하죠. 사회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생활은 이때 당시에는 전부 다 무리지어서 이동생활을 했다. 다시 얘기해서 각계전투, 즉 개인플레이가 전혀 안 되죠. 이때는 원시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뭉춤은 살고 흩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무리지어서 이동생활을 하고 또 이때 당시에는 무리지었지만 그중에 누군가가 리더가 한 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등사회, 자연스럽게 여기서 연장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점. 이것이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석기 시대 때의 경계생활은 어땠을까요? 구석기 시대 때의 경계생활은 주로 식물의 열매라든가 줄기, 뿌리를 채집을 하거나 또는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수력 생활을 해서 동물,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그러한 경계생활을 했다는 점. 이것이 바로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죠. 구석기 시대 때의 주요 유적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평남, 덕천, 승리산 유적이 있고요. 또 평양시, 상원, 거무머로, 동굴이 있어요. 이것이 약 40만 년 전에 있었던 추정이 됐는데 주로 시험문제는 우리가 꼭 시험문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평남, 평양식으로는 일단 북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북한에 있는 유적지 관련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별로 지문에 나오는 경향은 별로 없고 주로 우리 한반도 남한 쪽에 유적지가 시험문제에 매우 자주 나오는 그런 편이죠. 가장 그래서 대표된 것이 경기도 연천군 전공리에 있는 구석기 시대 유물인데 여기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앞전에 말씀드린 주목덕기가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석기라고 했죠. 그래서 주목덕기가 발견이 되는데 이때 유럽에서만 발견이 됐다는 소위 유럽 아슐리안계 주목덕기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 아마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인데 주한미군 병사가 사역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땅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발견된 것이 유럽 아슐리안계 주목덕기다. 유럽 아슐리안계 주목덕기가 왜 중요하냐면 주목덕기는 주목덕기인데 이 아슐리안계 주목덕기는 유럽에서만 발견됐다. 자세계에서 한국과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는 전혀 발견이 안 됐다는 유럽의 역사학자 모비우스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거의 통설로 받아들였던 것인데 이것이 전공의에서 발견됨으로써 모비우스의 이론이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런 점.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충청님도 공주 석장에서는 남한에서 최초로 구석기 유족지가 발견이 된 것이 바로 공주입니다. 공주는 우리가 앞으로 역사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공주에 대한 지명이 역사에 관련된 곳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주, 구석기 시대만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제 또 시대에 쭉 가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근대까지 해서 공주라는 곳은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충북에 있는 청원, 두루봉동굴.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질문이죠. 남한에서 최초로 온전한 형태의 어린아이의 인골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키는 약 120에서 130cm 정도고 인골,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인골을 발견했던 사람이 김흥수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인골을 발견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죠. 그래서 흥수아이, 청원, 두루봉동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또 제가 한국사의 학습 교재도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교재를 한번 보시고서 이해하시면 더더욱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북 단양 상시바의 그늘 유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를 한번 주요 유적지를 살펴보았네요. 자, 이제 신석기 시대로 한번 넘어갈까요? 구석기 시대는 매우 간단, 명료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신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아, 그럼 뭐 구석기 시대 때 70만 년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70만 년에 붕 뜬 거죠. 완전 타임머신이 쭉 넘어왔네요. 그렇죠? 뭐 BC, 기원전 8천년경에서 기원전 6천년경으로도 본다라는 것은 앞서 구석기 시대가 60에서 40만 년으로 본다라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신석기 시대도 뭡니까? 도구가 매우 중요하죠? 도구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는 또 어떠한 특징이냐면 구석기 시대 때의 이 도구는 주로 사냥이 목적으로 했던 그런 도구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농경 생활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농경 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주 획기되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신석기 혁명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죠. 매우 중요한 얘기죠. 신석기 혁명. 다시 얘기해서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게 되면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하죠. 안 해도 되는 거죠.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논밭을 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신석기 시대 때는 도우를 갈아서 반든 도우를 쓴다. 그래서 간석기라고 그러죠. 도우를 갈았다 간석기. 한자로는 마제석기. 그래서 마자가 갈 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연마한다 이런 말 우리가 쓰죠. 바로 그 마자를 쓰는데 이런 간석기를 이용해서 농경 생활을 했다.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신석기 시대 때 농사만 짓지는 않죠. 당연히 또 사냥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돌괭이, 돌보습, 돌날, 갈돌과 갈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제는 구석기 시대 때에는 어떤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 생활을 했지만 신석기 시대는 한 곳에 정착했다. 이것이 가장 비교할 점이죠. 신석기 시대에서 또 구석기 시대하고는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토기. 토기가 이제 이때 제작이 됐다. 토기라는 게 뭐죠? 식량 저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구석기 시대 때는 동물을 잡아서 여러 시도 먹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운 날 동물을 잡아서 실컷 먹고 어떻게 저장할 데가 없는 거죠. 날씨는 덥고 기온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음식물이 부패가 돼야죠. 그러다 보면 또 음식이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 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고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었지만 신석기 시대 때는 일정한 토기를 만들어가지고서 사냥을 했던 또는 체접을 했던 그런 먹거리를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 저장이 가능해서 구석기 시대처럼 수시로 사냥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뜯어졌다라는 것이 비교가 되는 거죠. 신석기 시대 때의 토기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빗살무늬 토기죠. 빗살, 우리 머리빗 있죠? 마치 줄무늬처럼 쭉쭉쭉 이렇게 고여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이때 토기가 또 잃은 민무늬 토기도 있었고 덧무늬 토기도 있었고 또 눌러찍기 토기. 눌러찍기를 갖다가 또 한자로 표현한다면 누를 앞자 써서 아빈무늬 토기라고도 하죠. 신석기 시대 때의 경계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신석기 혁명. 말씀드렸죠? 드디어 농경을 시작이 되는 거죠. 농경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죽도 이르게 되는 거죠. 개돼지 같은 거. 그래서 목죽도 시작이 됐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원시적인 수공업도 시작이 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락바퀴와 뼈 바늘을 사용해서 옷 같은 것도 만들었다. 가락바퀴 뼈 바늘. 이거 어디 가면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가면 딱 입구부터 딱 들어가게 되면 석기 시대부터 쭉 전시가 되죠. 한번 가서 꼭 구경 한번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물론 봐도 그렇게 큰 감옥은 전 그런 건 없어요. 워낙에 오래된 거니까. 아, 이게 비싸메의 토기구나. 아, 이게 가락바퀴와 뼈 바늘이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야, 그 50만 년 전에 인류가 시작했을 때 이런 것을 사용했구나라고 이렇게 머릿속의 의미를 듣고서 본다면 또 다른 느낌이 있을 줄로 저는 또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자, 신석기 시대의 주거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착 생활이 시작됐죠?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막집을 졌다고 그랬는데 신석기 시대 때는 강가나 바닷가에는 움집을 졌다고 거죠. 움집, 막집과 움집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움집터는 반지하 형태로 해서 한 번에 4명에서 5명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로 바닥 모양은 원형이구나 방어, 둥근 방역, 네모 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움집을 지었다. 자, 이것은 청동기 시대까지도 쭉 갑니다. 자, 사회생활은 구석기 시대 때는 평등사회라고 그랬죠? 평등사회, 또 연장자가 리더 역할을 했다. 시석기 시대 때는 이제는 같은 핏줄이 모여서 시족을 형성했다. 그래서 한 해 공동체를 이뤘다. 정착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때 조개혼 제도가 있었다. 조개혼 제도는 다른 시족과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구성한 것은 구석기 시대와 같다. 자,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자급자족을 했죠. 자급자족을 하지만 나름대로 폐사적인 경제 독립체를 형성했다는 점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사회생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석기 시대하고는 너무나도 판이 안 거죠. 자, 신석기 시대 때는 또 종교도 이때 나타나요. 종교, 이야, 종교 지금 우리날, 오늘날 우리 현대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기독교, 불교, 또 유교, 이슬람교 그러한 종교가 신석기 시대도 이제 태동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시 신앙의 발생이죠. 애니미즘, 모든 사물에는 정령이 깃들여져 있다. 토티미즘, 우리, 나의 이 조상이 동물의 어떤 근원을 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단구시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머리즘, 인간과 영적인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과 인간을 갖다가 중간에 매개체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 소위 무당.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샤머리즘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바람, 제가 유튜브도 만들어서 한번 올려봤는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모든 도초에 신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샤머리즘 성격의 종교가 신석기 시대 때 있었다라는 점을 한번 제가 다시 부연 설명해 드립니다. 예술 분야도 있어요. 칠해거리에서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장식우가 발견되어 있고요. 또 동물모양의 조각품, 또 조개껍데기 가면. 조개껍데기 가면?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조개껍데기에게 눈을 깨서 가면 역할이 되는 거죠. 이런 예술적인 것도 신석기 시대 때 발견되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 한번 꼭 봐야 되겠죠. 이것은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에 가지고서 뒤 범범을 만들어 놨죠. 거기서 찾아야 되니까 잘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황해도 봉산 집탑리. 여기에서는 부레탄 좁쌀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 강동과 암사동에 가면 신석기 집터 유적이 있어요. 팔팔 고속도로에서 스윙으로 쭉 직진하다가 천호대교를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신석기 터라고 팻말 아주 친절하게 팻말이 있죠 그리고 강원도 양양 오산이 있는데 여기서는 덧무늬 토기, 아빛문 토기 또 얼굴 모양 조각이 발견됐고요 또 부산에서는 동삼동에 패총 패총은 조개 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개더미 유적이 발견됐다 조개는 우리 10월이나 11월 추운 겨울에 조개구이 먹죠 조개는 겉이 단단하잖아요 단단하다 보니까 썩지 않고 이것이 수만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패총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주 고산이 제주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주 석장이가 매우 중요한 유적지라고 했는데 제주도도 단연코 또 이렇게 지명에서 매우 여러 가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또 곳이죠 제주 고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겠죠 신석기 유적인데 제주 고산이에 나 제주도 여러 번 가봤는데 고산이가 어디야? 내 중에 한번 가보세요 꼭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 그냥 제주도 경관에만 빠지지 말고 제주 고산이가 어디에 한번 찾아가서 여기가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느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석기 유적을 한번 봤어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사회생활, 경쟁생활, 주거생활을 한번 비교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적지를 꼭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 1강,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사회의학습 김범석이었습니다